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바이든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하마스의 미국 인질 석방에 이어 인질 전원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퀸지에서 총기를 든 2인조 강도가 만 달러와 수표책을 강탈한 뒤 모패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여성을 납치, 감금한 채 흉기로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뒤 다시 뉴욕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는 앤드류 코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세계 1만 2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기어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TKC 뉴스 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맞춰 하마스에 납치됐던 미국인 인질들이 풀려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질 전원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4살박이 미국 소녀 에비게일이 오늘 가자에서 다른 12명의 인질과 함께 풀려났다며 그녀는 현재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가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한다며 카타르와 이집트, 이스라엘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다른 미국인 인질의 석방도 기대하며 추가적인 미국인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는 인질 전원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석방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며 휴전을 내일 이후까지 이어가서 더 많은 인질이 풀려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첫날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외국인 11명, 이틀째인 25일에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을 석방했으며 어제 4살 바기 미국 소녀 등 13명을 각각 풀어줬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휴전 합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 78명을 석방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을 이틀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은 30일 7시까지 중단될 전망입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에서 2인조 강도가 3명의 피해자를 총으로 위협해 만 달러와 수표책을 강탈하고 모페드를 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40분경, 스킬민 에비뉴와 48번가 부근에서 2명의 강도들은 상점 앞에 서 있던 3명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총을 꺼내 보이며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만 달러와 수표책을 강탈했습니다. 피해자는 각각 33세, 40세, 79세 남성이었습니다. 이후 범인들은 검은색 모페드를 타고 49번가 북쪽으로 달아놨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 온몸을 검은색 옷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검은색 바라클라바, 선글라스, 자켓, 자켓 속의 남색 후드 집업, 바지와 회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검은색 헬멧 마스크, 선글라스, 자켓, 청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여성을 납치, 감금한 채 흉기로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지난 16일, 42세 한인 에드워드 영수김 씨를 납치, 성폭행, 폭행, 방화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해 성공한 후 주민들이 피범벅이 된 그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후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근처 주차장에서 체포했으며 그는 당시 1급 방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김 씨의 아파트에 이틀간 감금됐고 김 씨는 그녀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볼트커터로 수차례 폭행하고 토치라이터로 머리카락에 불을 지르는 등의 고문을 가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으며 해당 여성의 동의 없이 그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체포 당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장난을 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범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검진을 받은 결과 양쪽 무릎뼈와 팔뚝,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등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피해 여성의 머리카락이 불에 타 있었고 다리에는 골절상의 외에도 7군데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돼 고문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는 12월 5일 예비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뒤 무혐의가 늘어나 뉴욕시장 출마 등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는 앤드류 코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앤드류 코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여성보좌관 브리타니 코미소는 코오모 주지사가 지난 2020년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추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며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미소는 지난 2021년에도 경찰에 코오모 전 주지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뉴욕주 검찰도 수사에 나섰으나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지만 법원에서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코미소는 코오모 전 주지사 외에도 듀디스 모글 전 코모 주지사 특별 법률 고문 그리고 뉴욕 주정부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코오모 전 주지사는 코미소를 포함 전 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을 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스스로 주지사직에서 사퇴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유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코오모 전 주지사는 최근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뉴욕시장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소송으로 다시 권토 중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 33개 주 정부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메타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공개된 관련 법원 문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메타가 2019년 초부터 올해 중반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110만여 명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계정만 비활성화했다는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메타 자체 기록상에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가 수백만 명 포함돼 있고 10대 이용자 수십만 명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메타 직원들은 이메일을 통해 회사가 어머니의 항의에도 12세 소녀의 계정 4개를 왜 삭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주정부가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건당 1,000달러에서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메타가 수억 달러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메타 측은 인스타그램 약관에도 13세 이하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온라인상 사람들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은 업계의 복잡한 도전과제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값이 27일 장중 온수당 2,010달러를 넘어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금값은 이날 장중의 전장 대비 17.39달러 오른 온수당 2,018.21달러로 지난 5월 16일 이후 최고가를 찍었으며 한국시간 오후 4시 5분 기준 2,010.4달러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상태입니다. 앞서 국제금값은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던 지난해 9월 1,614.96달러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5월 2,062.99달러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10월 초 1,810.51달러로 내려가는 등 변동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미 시장 조사업체 펀드스트렛은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온수당 2,5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금값 상승 현상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시장의 인식 확대 및 그에 따른 달러와 약세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표상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것으로 나온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과 내년 1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각각 97%, 87%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2.5% 늘었으며 온라인 매출 증가폭이 오프라인을 크게 앞섰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출을 집계하는 마스터카드 스팬딩펄스는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은 지난해보다 2.5% 늘었으며 온라인 매출이 8.5%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1%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동차 판매는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석 및 의류, 스포츠 행사 및 외식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지출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러틱스는 블랙프라이데이 전자상거래 매출이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9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혀 마스터카드 집계보다는 온라인 매출 증가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쇼핑몰 등의 유동인구를 분석하는 리테일 넥스트는 유동인구가 2.1% 증가했으며 특히 건강 및 미용 제품 판매점의 유동인구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마스터와 비자 등 일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반면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백화점 등 소매업체 신용카드 사용은 줄었습니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 일반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2015년보다 33% 늘어난 반면 소매업체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같은 기간 37%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상 최대의 온라인 쇼핑일인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 증가율이 불풀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비지출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추수감사절 뒤 첫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이 120억 달러로 전년보다 5.4% 늘어나 사상 최대의 온라인 매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사이버 먼데이 할인율은 전자제품이 약 30%, 가구가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고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의 매출이 4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분석업체 세일즈포스는 어도비 애널리틱스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전망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미국 내의 164억 달러, 전세계 709억 달러로 추정했고 사이버 먼데이에도 30% 수준의 할인이 예상돼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불프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은 불프가 지나면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더 내리는 데다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 속에 민주당 대선 경선 도전을 선언한 딘 필립스 연방 하원의원이 하원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딘 필립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시민 참여가 높은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의회에서 일하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제는 변화를 위한 시간이며 횃불을 넘겨줄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미네수타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3선을 기록한 필립스 의원은 지난달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하원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며 강력한 도전 의지를 과시한 셈입니다. 필립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이번 대선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며 미래에 관한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11월에 우리가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뉴 햄프셔 보다 먼저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하자 뉴 햄프셔는 이 결정과 관계없이 1월 23일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뉴 햄프셔 경선을 무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반면 필립스 의원은 전격 등록, 바이든은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지게 됐고 필립스 의원은 뉴 햄프셔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몬테네그로가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외국 송환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으로 송환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강조 권실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우리는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상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가능한 빨리 체결하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프로치를 시도했습니다. 현재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의 외국 송환을 승인했지만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송환을 요구한 상태에서 아직 어디로 송환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밀로비치 장관이 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는 미국 송환 의도로 풀이됩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해 6개월 구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별도로 4개월형을 선고받았으므로 3월 23일부터 체포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말을 전후해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3월 29일 미국은 4월 3일 범죄인 인도를 청구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권씨 인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분야에서만 인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수년간 보건분야의 일자리가 급증, 다른 산업 부문의 수요 둔화를 상쇄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를 피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병원, 약국 등 보건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30%를 차지했으나 아직 보건분야의 일자리 비중은 11%여서 앞으로 일자리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보건분야 이외의 고용은 10월까지 3개월간 약 1.3% 증가, 1분기 2.4%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으며 신규 일자리는 10월에 전달보다 15만 개 늘었지만 이는 월간 증가폭으로는 6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그나마 새로 증가한 일자리 15만 개도 보건, 정부, 레저 및 숙박 등 3개 분야의 증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보건분야 일자리가 폭증한 것은 65세 인구가 2020년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한 데 이어 2030년에는 21%로 증가하는 등 고령화 추세로 의료 및 보건 등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간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소비 열풍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주택비용 급증, 신용카드 부담 증가, 줄어드는 가계 저축 등 3중고로 인해 올해 연말 쇼핑 시즌부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종이 가구가 종이 가격대의 주택구입 모기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의 월소득의 41%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1984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물가가 치솟으면서 주택 모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 규모도 2003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4조 8천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최근 2년간 5천억 달러 이상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빚 역시 2년 만에 34%가 급증했고 3분기 전체 신용카드 빚의 5.78%가 90일 이상의 악성 연체이며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90%가 늘어난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금 덕에 급격히 증가했던 가계 저축도 2조 1천억 달러에 달했던 초과 저축 중 1조 9천억 달러를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신뢰지수를 조사하는 민간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빚은 늘고 저축은 남은 게 없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소비 열풍이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TKC 뉴스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